추야장 추야장 배웠지라 다 안 배웠죠? 배웠어? 다 하셨어요? 그럼 오늘 연습을 해야지 추야장 시작 추야장 바람도 길들어라 남도 이리 밤이 긴가 밤이 야 길가 아 아 아 마 는 니게 오 는 다시록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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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님을 만나서 김방장 어둡게 셀 거나 해 샘플링을 한번 해볼까? 누가 하나 해보실라고? 도현님 해보실라고? 장단? 그래도 해야지. 해갖고 그놈을 내가 맞춰주면 줄 때 우리 회원님들이 배우는 거야. 시작! 주야 시작! 기다리고 밤도 길들어 실력 있어. 해이! 남도 이리 밤이 긴가 좋아요. 밤이 야질까 남도 이리 밤이 남도 이리 밤이 구나 좋아요. 언제 때 나 알뜰 알뜰 그런 우리 님을 만나서 긴 밤 남도 이리 밤 저 룩 깨 셀 해이! 구나 해 해 오 아유 스무십년자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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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육자배기를 그만큼 감정을 내서 이어가기가 쉽지 않은데, 역겹지도 않을 만큼, 역겹지 않을 만큼 예쁘게 감정을 넣으면서. 아니, 또 그게 오버되면 진짜 역겹잖아. 역겹지 않을 만큼 감정을 넣으면서 또 예쁘게. 잘하셨어요. 너무 감정을 넣으면 역겹게. 역겨워, 너무 오버면. 근데 너무 이뻤어. 잘했어. 잘했어요. 수정 씨 한 번 해볼래? 수정 씨 한 번 해볼래? 선생님 같이 약같이. 배우고 싶어. 저번에 안 했어. 그래요. 한 번밖에 못 받아갔어. 그래요, 그래요, 그래요. 죄송해요, 못해도. 괜찮아, 시작. 주야, 짜장 좋아, ти? 안ceğBI 숙소 좋다 잘한다 잘한다 뜨거운 우리님을 만나서 김밥 짜롭게 셀거나 해 다 잘하다가 뒤에서 그렇게 저기 뭐냐 떨렸어요 뒤에서 심장이 진짜 저렇게 됐어요 점을 잘 찍어야 돼 우리 선생님이 저 옆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이 계시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끝에 점까지를 잘 찍어야 되는 것이야 화룡점정이라 하지 않았어 끝에 가서 흔들리면 안 돼 잘했어 잘했어 잘했기 때문에 좀 싸고 우리 남성 셋이 창을 하고 나면 남성 셋이 그러셔요 선생님이랑 같이 하셔요 자 자 거시기가 다 이거 잡아봐 부원이 추야장 시작 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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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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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성 셋이 추야 하음이 긴 거 좋아 헤이 하음이 긴 거 하음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왈어 어 으 으 으 언제 나 알뜰한 우리님을 만나서 긴밤 짜룩게 세 끄나 해 그랬는데 부원의 문제점은 식임을 할 때 그냥 식임으로 해서 기교를 할 거를 전부 다 목으로 이렇게 아아아아 이렇게 그리는 식으로 그린단 말이야 아아아아 이렇게 아아아아 이렇게 다 그리는 그리지 말고 어떤 것은 돌려서 저기 뭐야 기교를 써야 돼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다시르허허허허허허 다시르허허허허허허 구허날 탁 치여서 내릴 때만 이런거 언제에 헤허허허 헤허허 알뜰 이렇게 쳐치고 돌리고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음으로 그린단 말이야. 음으로만 그리는 게 아니라 기교로서 그걸 헤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세련시키는 부분이 남아있어. 그리고 밤도 길더라도 음정이 불확실해. 바밤도 길을 들고 흐르라 남도 그러면 기본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기본음은 절대 흔들리면 안 되는 거 알지? 라, 라, 라가 흔들리면 안 돼. 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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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그렇지? 어렵다. 미도 미도 미미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잘 본 게, 미 도, 라, 라 아무튼 그런 데를 잘해줘야 돼. 남동 감정도 길드 으라 이건 돌려 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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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갖고 돌려서 꽉 찔러줘 드 으라 남도 이 이것도 돌려 이 이리 밤이 긴가 가볍게 들어 올리고 밤이 이렇게 탁 느리면서 내려와 밤이 이 여긴 잘했어 아까 아 아 여기도 아 여기 안했어 아 길 까 아 그 그 마 하 하 늙은 이 흠이 어 흠 흠 흠 흠 흠 흠 시러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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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집을 만나서 김밥 짜롭게 셀 거나 해 그렇게 해야 돼. 그렇게 해야 돼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